너 왜 밤중에 전화야? 오 여사님과 윤은성 대표의 DNA 검사를 했습니다 99% 이상 가능성으로 모자 관계인 것이 확인됐고요 그동안 윤 대표는 회장님 지분을 모아왔습니다 일단 알겠네 괜찮으세요? 안 괜찮으시죠? 그게 그런 약이래요 걱정 마세요 바로 죽지 않아요 회사님 바로 돌아가시면 이게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 두세 달? 시체처럼 누워계시다가 돌아가셔주세요 그러게 백서방이랑 범죄 말 하나 틀린 게 없었는데